이해지 기자 방탄소년단 BTS 제이홉의 셀카가 눈길을 끌었다. 최근 방탄소년단 BTS 공식 트위터에서는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방탄소년단 BTS 제이홉의 셀카다. 특히 훈훈한 그의 모습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멋집니다. 잘생겼어요. 장이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방탄소년단 BTS은 2013년 싱글 앨범 이퀄 사스쿨으로 데뷔했다. 방탄소년단 BTS 은아렘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이 속해 있다.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며 소속사 대표는 방시혁이다. 또한 지난 9일 방탄소년단 BTS 은 DNA 뮤직비디오 6억 뷰를 달성함과 동시에 위님이 차트 서터퍼케이션 레커즈즈의 첫 이름을 올리게 된다. DNA 뮤직비디오는 지난 2017년 9월 18일 유튜브를 통해 처음 공개되어 479일간의 사랑을 받아 2019년 1월 9일 6억 뷰를 달성했다. 이는 가수 싸이에 이어 한국에서는 두 번째 기록이며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최초로 달성하는 기록으로 많은 팬과 대중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방탄소년단 BTS 은 12에서 13일 일본 나고야 돔에서 러브 유어셀프 일본 동투어를 펼친다. 러브 유어엄프